김씨 가정에 아까 중에 내가 그랬잖아 김씨 가정에는 여기 이제 할아버지 자 형제 자 청춘에 일찍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할머니 집 할매겠지 김씨 가정 이제 두번째 남자 여기에 김씨 가정의 할매집을 중개축을 하고 대문을 고쳤는지 흙을 다 파업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자파살이라 그래 성주에 자파살이 들었고 조항에 자파살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아들이 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풍토병이라 그러거든 옛날에는 뭘 이제 요새 같으면 잘못 먹어가지고 계속 피가 마르거나 피가 돌거나 피가 없어지거나 이런 병이 들어서 의학적으로는 그게 백혈병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아이의 증세가 첫번째보다는 두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아팠는데 두번째는 점점 심해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집을 고치면서 조항이나 부엌을 고쳐가지고 눈 눈 쪽에 이렇게 시신경이 안 좋거나 봉사 주력이 들어오고 귀도 지금 들어오고 바로 안 보여가지고 지금 그거 지금 검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벌전이 이 혈병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혈병으로 인해서 눈이나 귀 입 같은데 시신경이 죽어서 요새 같으면 당달 봉사 눈은 떴는데 잘 안 보이는 이런 줄이 들어온다 그래서 증축의 벌전이요 개축의 벌전이요 토신의 벌전 문칸 대문장 수문장의 벌전이고 조항의 벌전이고 집터 여기에 아궁이를 고쳤는지 이 할머니가 이 집을 지어놓고 다 대수대명을 못하고 돌아오셨다 해도 과는 아니다 그래 상문 주당에 그 주력이 있으니 이 새끼한테 더듬어서 할매가 할매가 더듬어서 수여한테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상 가물을 맞다 보니까 이 시신경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도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서야 되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니 그거 다시 한 번 더 벌전을 베껴줄 것이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는데 김씨 가정에도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가 계신다 조부자 돌아오면 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타살같이 죽은 조상이 있다 그러니 내 고향을 암을 주고 일신이 고변수가 들어서 그 살같이 타살같이 죽고 보니 그 줄이 우리 지금 을면생에 나는 김씨 대주한테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이 대주 형제 일신이든 친구간에 급살같이 타살같이 갔던 영가가 앞을 섰다고 그래 사고살로 났던지 그래 사고의 급살 그게 지금 또 들어오면서 수여한테 계속 출락왕대를 하면서 온 몸이 아파 죽겠다고 온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도는 곳이라면 다 아파 지금 병명은 혈행병이지만 그러면서 고통이 역시로 심하다고 온 몸이 마디 마디가 그래서 급살같이 갔던 이 타살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테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대주를 보니 저 대주 집안의 주력을 또 보니 너의 친정여래 김씨 말고 엄마의 외가 박씨부리에서도 여형제 이모자 아파서 죽었어? 네 아파서 17살 된가 18살 그래 새파랗게 죽은 젊은 청춘 여자아이가 앞을 섰어 아이고 신세 타령을 하고 너를 데리고 벌써 스무살에서부터 남자를 알게 했고 가정을 꾸리게 했고 자기가 아파서 죽다보니 그 아픔이 어디로 저 수요한테로 또 타고 넘어오고 자식새끼한테 그래서 온 몸이 꼬랑꼬랑 어째 보면은 엄마의 형제자 가가 우리같은 제자였다고 심평 무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 혼자 얘기하고 혼자 무병해 혼자 심평해 시리시리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 제일 먼저 이시아 가정의 할머니 무자 할머니 들어올 때 이 박씨 가정의 여혼신 여기 딸내미한테 출라왕래 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꽃대신이다 원앙대신이다 원앙상사 남자를 보면 그립게 하고 목매게 하고 사랑에 목매고 도술에 목매고 신당에 목매고 근데 지금은 그 여혼신이 앞을 서가지고 선녀도 되고 대신도 되고 하면서 절대로 신남바깥에 나가지도 말고 우리가 딱 죽어도 여섯 죽고 살아도 여섯 살자고 이 안에서만 맴돌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수여한테 가서 또 온몸을 아프게 마디 마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 타살같이 갔던 대감이랑 그 다음에 시아버지 형제 일신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어릴 때 죽었던 또 형제 일신 그 다음에 느그신랑의 친구자 앞을 서고 박시 가정의 청춘에 갔던 이모자 그 다음에 이시가정 원래 신랑 정사생이 나는 이시의 고모자 이렇게 다 앞을 서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그래 이 선녀줄에 앉아가지고 고상 한짝 고고 한짝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뚫고 못 나가게 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 날에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느그신랑은 되게 여자 여자 한 스타일이다 내성적이라고 그래 남자가 이래 생겼다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얘네들이 뭐 걸어갈 때 어 이렇게 걸어갔나 우리 실장들이 그래 안 걸어가잖아 그냥 남자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아 그렇고요 저렇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싹싹 한 편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오는 허주 쉽게 말해서 네가 구슬하면서 이 선생 저 선생 갈라붙이면서 거기에서 꽃대신이라 신말명 부리들이 불리던 말명 부리들이 거기 법당에 앉아있던 귀신들이 한번씩 너 간보고 타고 들어와서 너희 신랑한테 가서 했다 뺐다 말 안하고 안콤하게 신랑한테 말 안하고 잘 삐지고 네가 알지 누가 알겠노 이렇게 눈치만 살 보고 눈짓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니 잘났으니까 니 알아서 해 이라고 거기에 허패가 딥이 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할머니하고 그 말명 부리의 귀신들이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 오늘은 싹 닦아줄 것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이렇게 끝났다 그냥 construc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